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에는 가을 기운이 차츰 뚜렷해집니다. 이 가을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소곤소곤 덜꽃 얘기는 붉고 아름다운 꽃, 꽃무럿 얘기입니다. 꽃무럿은 수선화과 상사화 속으로 여래의 살이 알뿔이 풀입니다. 주로 남쪽 지방의 상기슬기나 풀밭에서 자라는데 꽃이 피는 동안 잎이 없고 잎이 있을 때 꽃이 없어 서로를 그리워한다는 상사화 속입니다. 꽃은 9월에서 10월에 비늘줄기에서 꽃대가 나와 30에서 50cm 정도 자라며 7,8cm쯤 되는 큰 꽃은 붉게 피며 6장의 꽃잎은 뒤로 말리며 가장자리에는 주름이 집니다. 6개의 수술은 꽃잎보다 훨씬 길어 꽃 밖으로 길게 뻗어 나온 모습이 특이하고 아름다우며 암술이 한 개이고 여러 송이의 꽃이 모여피기 때문에 훨씬 많아 보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며 구근으로만 번식하고 꽃이 지고 나면 비늘줄기에서 광택이 있는 짙은 녹색의 잎이 나오는데 키는 3,40cm로 크고 상록 상태로 월동하고 다음에 봄에 시듭니다. 꽃 무릇의 비늘줄기의 생량명이 석산이며 가을 가재무릇이란 이명이 있고 영어 이름은 꽃 모양이 거미를 닮았다 하여 레드 스파이더 릴리입니다. 꽃말은 애절한 사랑, 잃을 수 없는 사랑, 슬픈 추억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상사화 속 식물은 모두 한국 특산 식물로 백양꽃, 북노랑 상사화, 진노랑 상사화, 위도 상사화, 제주 상사화 5종이 있고 상사화 속으로 외래 식물로 재배하는 꽃 무릇과 상사화는 사실 종이 다른 식물로 원산지, 크기, 잎의 모양, 꽃이 피는 순수가 각각 다른데 꽃 무릇은 꽃이 피고 지면 잎이 나고 상사화는 먼저 잎이 나오고 지면 꽃이 핍니다. 옛날에는 고항식품으로 알뿌리에서 녹말을 걸러 죽으로 먹었는데 알뿌리에 독소가 있어 이를 가라앉히는데 그냥 죽을 수어 먹으면 심한 배탈로 고생했는데 자발스런 귀신은 무릇죽도 못 얻어먹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비늘줄기를 석산이라 하며 약용하는데 꽃이 진 뒤에 늦은 가을에 채취하여 기침, 가래, 각종 종기 등의 효능이 있으나 유독성 식물로 복용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꽃 무릇은 불교적 색채가 강한 식물로 불교 전례와 같이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설과 일본에서 들어왔다는 설도 있는데 남쪽 지방 고창선운사, 영광불갑사, 함평용천사 등에는 그다란 불락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찰에서는 독성 식물인 꽃무릇의 뿌리를 말려서 가루로 불교 탱화의 방부제로 사용하고 비늘줄기의 녹말을 이용하여 불교 경전을 재본하고 탱화를 표고하며 고성들의 진영을 붙이는 데 사용한다 하니 사찰에 있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꽃 무릇은 꽃이 진 자리에서 초록잎이 도도나고 눈 내리는 한겨울에도 초록빛을 잃지 않게 겨울을 납니다.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들꽃들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사계절을 느리게 살아가는 들꽃을 해 다가가는 방법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다시 보는 것밖에 없는 듯 합니다. 소근소근 들꽃 얘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